친누나 집에 갔는데 에어팟 프로가 있네요. 난 이거 쓰는데 안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누나의 에어팟 프로를 꾸며줄게요. 사실 생일선물 겸 그린거라 느낌있게 만들어줬어요. 마지막 보면 다들 갖고 싶을걸요? 아마도? 환한 미소와 이빨을 그려주고 검정색 마카로 라인을 그려주면 간단한 스펀지밥 완성이에요. 생일선물인데 여기서 끝낼순 없겠죠? 안쪽도 칠해줄게요. 마무리로 목젖을 그려주면 진짜 완성이에요. 그럼 돌려주러 가볼게요. 쓰리슬쩍 티티! 카톡이 왔네요. 새걸로 다시 사나라 뒤지기 싫으며. 쏘리.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미안하주롱. 아하하하하하하하하